아, 네. 감독님이랑 처음 이제 만났던 거는 만났던 사람이 좀 있잖아. 네, 화상 통화를 했을 때였어요. 네, 그때가 이제 지우신 시즌도 되게 현명한데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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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신 노래를 하면서 그랬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많은 스태프들도 같이 있었지만 난 사무실에 그냥 어쨌든 혹시라도 감독님께서 배우들, 스태프들을 다 하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조금 현장에서 답답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많이 지나지게도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좀 이렇게 인사하고 부끄럽네요. 저희들, 이 이와 함께 두 분의 박스에 대해서 다시 말할 수가 없어요. 네, 네. 어, 아, 사실 저는 그 역할이 없어서 조명인 소속의 역할이어서 조금 항상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전혀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네, 병행 내용이 없어서 부착 부착 부착했지만 다 본 얘기는 정말 거의 밖고 있는 한 4, 5회의 시간대부터 열려있어요. 한 4회의 시간대부터 열려있어요. 그 두 분과 한 번만 한 작업을 하고 외주인 제거하기로 하셨거든요. 그 당시 순간대부터 잘하셔도 너무 어려웠어요. 지금 두 분의 제가 몰랐던 이랑이 체크를 조회를 두고 나니까 아, 오히려 인상이 좋을 수 할 수가 없었어요. 정말 따뜻한 인식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의 열정을 잘할 수 있다면 좋은 현장에 대해서 나를 같이 하셔도 되었습니다.